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문학 현대시 7강 북방에서 라고 하는 백석 시인의 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석님은 월북 작가로서 매우 중요한 작가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시의 대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20인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먼저 보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몇 번 보기입니까? 4번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보기 여기 보시면 특정 공간이 나옵니다. 북방에서니까 특정 공간이 북방이겠네요. 북쪽 지역 북방 북쪽 지역 우리 민족 민족적인 신가 봐요. 민족의 아픔 약간 한국의 역사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찰을 형성화했다. 우리 민족의 아픔에 대한 성찰 공간. 자 나를 한번 볼게요. 가를 보겠습니다. 광활한 용토를 떠나 유랑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비극적 현실에 무기력하게 수능하게 살아왔던 삶을 자책하고 있다. 광활한 용토를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고구려 얘기하는 겁니까? 유랑을 했다고 하고 삶의 터전을 뺏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취적인 조상의 역사가 있는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일제강정기네요. 일제강정기에 우리 민족이 식민지인으로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느끼겠네요. 여전히요. 여전히. 그런데 어디 왔냐. 진취적 조상의 역사가 있는 땅으로 돌아왔어요. 힘없는 나라의 서름을 일제강정기에 쫓겨서 여러분 역사가 있는 곳으로 왔네요. 이것이 북방이네요. 북방이 광활한 용토네요. 과거에는 이곳을 떠나서 한반도로 왔고 삶의 터전을 뺏겼는데 우리는 무기력하게 수능하고 살아왔네요. 그러다가 일본 제국주의에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여러분 힘없는 나라의 서름을 느끼고 삶의 터전을 뺏겨서 이곳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지금 우리 민족이 겪는 아픔은 일제강정기네요. 그리고 성찰을 한다고 했고 특정 공간은 북방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지도를 가져왔는데 고구려 땅입니다. 고구려 땅이 우리 지금 러시아와 중국까지 매우 많이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땅이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지도하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백두산, 이렇게 압록강, 이렇게 두만강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좁아졌고 그나마 또 분단이 되어서 우리 나만의 경우는 더 좁아졌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쫓겨왔다. 보겠습니다. 아득한 옛날에. 자 이건 과거입니다. 그죠? 아득한 옛날에는 과거입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과거입니다. 과거를 해봅니다. 과거 역사입니다. 과거의 나는 떠났답니다. 그리고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암우우르를, 순가리를 떠났답니다. 그러면 떠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구려 때는 이렇게 광활한 영토에서 살고 있었으나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중에는 발해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무슨 시대입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기서 떠났다 이런 얘기죠. 이곳을 떠났다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 두 줄 있죠? 이 두 줄은 우리 민족이 누렸던 그 광활한 영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방을 말하는 것이고요. 북방을 말하고 우리 고구려 때 잘나갔던 우리 과거의 광활한 영토. 우리 민족의 옛 영토. 삶의 터전. 여러분 생각할 때요. 고구려 생각하면 좀 쉽게 예를 떠올릴 것 같고요. 굉장히 광활했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고려 조선으로 쫓겨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난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속이고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과거의 이곳에서 북방에서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과거의 이곳으로 떠나와서 안주했었다. 과거의 우리는 떠났다. 이 얘기를 지금 1년에서 하고 있는 거죠. 1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서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붙들던 말도 잊지 않다. 오로촌이 맷돗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낸 것도 솔론이 심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여러분 장풍은 찾아보시면 풀입니다. 풀이죠. 풀이죠.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풀이고요. 오로촌은 저 위에 있는 북방에 있는 중국의 종족이죠. 중국의 종족, 마을 이런 겁니다. 솔론족도 그렇고 맷돗은 맷돼지고요. 나한테 환송회를 했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1년도 되지만 2년도 되겠네요. 이게 1년과 2년. 1, 2년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년, 2년은 이때 내가 떠나서 왔다. 그럼 떠난 것이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작가 백석이 화자 나라고 했을 때 이 나가 실제로 과거에 고구려에서 저 멀리 만주벌판에서 쫓겨오던 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 나는 실제 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대변한다. 민족을 대변하는 민족의 대변자입니다. 과거 역사를 다 포함하는 불생불멸에 역사를 다 통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옛날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떠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나는 그때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싫음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러면 앞대가 여러분 보시면 평안도 남쪽이니까 황해도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니까 고려나 조선의 영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 나왔다. 그래서 떠나 나왔다. 그래서 떠나 나왔다. 사실은 슬퍼해야 하는데 슬픔도 없이 떠나 나왔다. 이건 좀 부끄럼 없다. 현실 도피적인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리하여 따사로운 핵귀에 하얀 옷을 입고 백의 민족이죠. 백의 민족. 우리 민족의 하얀 옷을 입는 백의 민족. 이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백의 민족.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그럼 이 ㄷ 있는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편안하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현실에 안주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부분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먼 개소리에 놀라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에다 절을 하는 그러면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고요.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 2연에서는 우리 북방에서 과거 역사에서 떠났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떠났던 북방을 떠나서 북방을 떠날 때 아쉬움 북방 민족들이 우리를 아쉬워했죠. 그리고 안주했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을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묶어 보겠습니다. 자, 1, 2, 3년은 선생님이 지도에 표시했던 것처럼 이거는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거네요. 과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가 만주벌판을 떠났던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 자, 과거 우리 약소입니다. 과거 역사 과거 역사를 해상했다고 볼 수 있죠. 과거 역사를 해상했다 과거 역사에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방을 떠난 것 북방을 떠난 것 북방으로가 될 수 있으니까 북방을 북방을 떠난 것과 그 다음에 앞대 아래의 한반도에 한반도에서 이주해와서 안주했던 그 과거 역사를 해상했습니다. 자, 이제 사연을 볼게요.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돌비는 광개토대 왕릉비 같은 거 있죠. 그쵸? 우리 북방에 있었던 유적들 북방의 기록들 북방의 역사들 기록들이 깨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네요. 많은 금은 보아가 땅에 묻혔고요.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룰 정도로 시간이 경과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간 경과네요.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이리하여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되던 때에 나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나의 옛 땅과 하늘과 태반이면 다시 북방으로 돌아왔다. 컴백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현재가 되는 거죠. 시간이 경과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현재가 되겠습니다. 현재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현재의 역사입니다. 현재는 다시 북방으로 온 거죠. 그러면 파란색이 1번 화살표 보시면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북방으로 다시 쫓겨갔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쫓겨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연 부터 되는 거죠. 이 파란색이 1년부터 2연, 3년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4연, 5연, 6연 이 되겠네요. 4, 5, 6, 6연 이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유랑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랑하게 되었다. 아시겠죠?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북방인 만주로 만주로 유랑을 하게 되었다. 쫓겨왔다. 쫓겼다. 그래서 만주나 간도로 일제강점기에 이주겠다는 유랑했다는 얘기. 유이민의 아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방울을 돌아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볼의 구름은 볼의 구름만 혼자 너흑없이 떠도는데 그럼 이거는 과거와 달라진 그죠? 달라진 북방에서 과거와 달라진 부정적이죠. 그죠? 북방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허무함을 느끼는 허무함을 느끼는 허무함을 느끼는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르르는 것은 그리고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그래서 파워가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과거와 과거의 영화와 달리 굉장히 힘없는 우리 일제강점기 역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현재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굉장한 상실감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현재는 일제에 쫓겨 그죠? 일제 탄압으로 다시 북방으로 쫓겨 왔다. 옛날에 내가 쫓겨난 곳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과거 역사와 현재 역사를 좀 비교했을 때 늘 쫓기는 우리 아픈 역사에 대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석이 만주로 갔을 때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북방에서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여기 북방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북방에서 그래서 예전에 이곳을 떠났는데 그것을 상상하고 다시 지금 쫓겨서 돌아오게 된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파란색인 화살표 경로를 작가가 경험했을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나는 민족의 대변자이면서 과거를 떠올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자 대상 상황심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자는 나인데요. 이 나는 민족의 대변자로서 민족의 대변자로서 역사를 아울러서 다 관통하고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상은 우리 민족의 역사 민족의 역사 또는 민족의 아픔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제목처럼 북방 자체를 북쪽 지방 자체를 얘기할 수 있겠죠. 상황은 상황은 과거 역사를 회상합니다. 과거 역사를 과거 역사를 회상하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화자는 지금 북방 으로 돌아온 거죠. 북방 으로 북방 으로 쫓겨옴 쫓겨와서 유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쫓겨옴 그 다음에 심리는 우리 슬픔 그 다음에 상실감 상실감 그리고 부끄러움 이것들을 심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현은 나는 옛날에 아득한 옛날에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떠났다가 반복이 되네요. 그리고 구체적 지명을 썼습니다. 구체적 지명을 사용했고요. 여기 모르는 낱말들은 다 지명입니다. 이거는 열거법입니다. 열거법 범과 사슴과 너구리 전부 다 열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송어맥이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의인법이죠. 의인법 그리고 갈대와 장풍에 붙들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의 맥돗을 잡아 잔치해오던 것도 잊지 않았다. 말도 잊지 않았다.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이런 것은 대구법 통사구조 반복으로 볼 수 있겠죠. 통사 구조 반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범대로 떠나 나왔다. 할 때 아따 라고 하는 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군으로 어미 반복이 됐고요. 여기 보면 현재 법도 있습니다. 기억한다 현재 법도 있습니다. 다음에 따사한 햇기 할 때 촉각적 심상이 있구요. 하이안 하는 것은 색채 어가 사용되었고 시각적 심상 시적 허용 있습니다. 원래 하이안 해야 되는데 하이안도 허용 합니다. 매끄러운 밥을 먹고 미각적 있을 거 구요. 단잠 마시고 밥을 먹고 샘 마시고 낮잠 자고 식구 반복 대꾸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따 있네요. 개소리 청각적 심상 놀라고 지나가는 사람의 절을 하면서도 부끄러움 알지 못했다. 지금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간경과 있구요. 시간경과 있고 돌비기는 깨어지고 후문부 안을 묻히고 까마귀 족보를 이루고 이것도 대꾸 가 되겠죠. 까마귀가 족보를 이루었다. 의인법이 있습니다. 아득한 새 옛날이 비도 단 참으로 잊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옛날로 돌아왔으나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이런 거 전부 다 대꾸 보래구름만 뜯없이 떠오는데 보래구름이 보라색구름 입니까 보래구름 보랏빛 구름 색채 도 있네요 색채 영탄법 있습니다.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다 열거법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자랑하는 것은 우르른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상실감을 느끼죠. 바람과 세월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허탈한 상실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 적절한 문제인데요. 의노한 자연물을 통해 괴로운 심리다 라고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우리 아까 2연의 자작나무와 이깔나무 슬퍼하더라 슬퍼하더라 자신의 슬픔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네요. 2번 문제 볼까요? 적절한 문제인데요. 배반하고 속이고 떠났다는 게 타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내가 속이고 떠났다니까. 잔치와 울던 것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날 환송해 해주는 사람이고 내가 매끄러운 밥 단잠 낮잠 을 잤다는 건 현실 안주를 말하죠. 북방을 그리워하는 거라고 거리가 멉니다. 돌비 깨우지고 까마귀가 긴 쪽보를 이뤘다는 것은 시간 경과를 말하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득한 새로운 옛날이 시작된다. 새 옛날이 시작된다. 떠나왔을 때와 달라진 북방을 본 절망감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앞대 아래에 앞대에 즉 한반도에 살 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문제는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4번 문제인데요. 우리 개소리에 놀라고 지나간 사람 절을 하면서 나의 부끄러움 알지 못해 굉장히 비겁한 거죠. 비겁하게 살면서 불안정한데요. 불안정한데 안주했다. 안주했다. 자책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힘이 없다는 얘기네요. 광활한 영토를 떠나서 유랑한 게 아니라 광활한 영토를 떠나서 아니죠. 이곳은 광활한 영토가 맞죠. 광활한 영토를 떠난 게 아니라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돌아와서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북방에서 강의를 마치고요. 잘라서 다음 강의 박봉우의 나비와 철조방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